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단어를 실질적으로 네이티브가 어떻게 쓰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credit, courtesy, big 이 세 가지를 보면 credit은 신용, courtesy, 예의, big, 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네이티브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이 그 실질적인 활용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, credit 여러분 credit에 칭찬, 인정, 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ending credi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 끝났을 때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이 영화는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쫙 올라가는 게 ending credit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공을 돌리는 게 ending credit 자 그럼 이 credit은 언제 쓸 수 있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제가 혼자 한 게 아닌걸요 뭐 즉 우리 팀원들이 같이 다 모여서 한 거다 또는 너가 도와줘서 잘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팀원들이 다 도와줘서 뭔가가 잘 됐는데 yes, it was all me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I can't take all the credit 누가 칭찬해 줬을 때 겸손하게 넘길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I couldn't have done it without you 다 잘 된 건 너 덕분이야 너 없이 할 수 없었어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에서 상을 받았을 때 상사가 저한테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말이 I couldn't have done it without you 이거란 말이에요 다 잘 된 건 상사님 덕분입니다 I couldn't have done it without you Thank you Both of you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I didn't do it alone 이거 외워주세요 I didn't do it alone 이건 쉽지 않아요 내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도와줘서 또는 너가 도와줘서 잘 된 거다 So proud of you, 프란시스 I didn't do it alone 누군가가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No, no, it was all you 다 네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 뭐 다 너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It was all you We did it? No, not we, it was all you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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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was all you What?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Courtesy Courtesy는 명사로는 공손함, 정중함 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격식을 차린 상황에서 예의상하는 말이냐 행동을 Courtesy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이 이 Courtesy 라는 표현과 정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네이트브는 평소 Courtesy를 되게 쉽게 자주 쓰는데 우리 Courtesy 라는 표현 쓰기 진짜 어렵거든요 자 이거 언제 쓸 수 있냐면 고객이 자꾸 무리한 요청이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마지못해 들어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We don't normally do that for our clients 보통은 저희가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주지 않는데요 We don't normally do that for our clients But we'll do that as a one-time Courtesy 이번 한 번만 딱 예의상 호의로 해드리겠습니다 We'll do that as a one-time Courtesy 여러분 Courtesy를 제가 옥스포드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As a favor rather than by right 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할 권리가 있어서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호의로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해주는 게 Courtesy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쓸모 있지 않나요 나한테 무리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는 진짜 원래 이런 거 안 해드리는데 이번 한 번만 딱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줘야지 그냥 평상시에도 해주는 것처럼 해주면 고마운줄 모르잖아요 이거 써주세요 We don't normally do that for our clients But we'll do that as a one-time Courtesy 이번 한 번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They'll usually do it as a Courtesy 또 저는 이 말도 은근 많이 쓰는데 I only ask as a Courtesy 약간 예의상 물어본 거야 I only ask as a Courtesy I only ask as a Courtesy I only ask as a Courtesy I ain't asking for a promotion I'm telling you as a Courtesy Courtesy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This is Courtesy Call 사실 한국에서도 제가 노트북을 사거나 노트북을 AS를 맡기거나 이러면 얼마 지나서 저한테 잘 쓰고 있는가 확인차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Courtesy Call이 되는 건데요 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왜 전화한 거지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차 전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화는 주로 This is Courtesy Call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You know guys, this is a Courtesy Meeting 근데 이러한 전화는 그냥 뭐 내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사실 Courtesy에 무료에 서비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I insist you stay for a Courtesy Thank You Drink Courtesy Thank You Drink 라고 하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료를 Courtesy Thank You Drink 라고 할 수 있고요 Courtesy Of 라고 하면 Given or Allowed By 누군가가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Courtesy Of 라고 하면 아 누군가가 제공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시거나 먹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한테 무료로 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That's on the house Courtesy of Joey Tribbiani We have some video of that Courtesy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세 번째 Big Big이라고 하면 당연히 큰 이라는 의미가 생각나죠 근데 Big을 보면서 중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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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Big이 딱 좋아하는 짝꿍들이 있는데요 Big Day 정말 중요한 그만큼 의미가 큰 날 중요한 날 Big Day Get a good night to sleep, Miss Bombs We have a big day tomorrow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나 특히 결혼 당일을 Big Day 라고 하고요 It's a big day for journalism Big Meeting 중요한 회의 중요한 미팅 We've got a big meeting coming up Big Interview 중요한 면접 이렇게 Big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've got a big meeting today 오늘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어 I've got a big meeting today 이때 Big 보다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Huge 이걸 쓰시면 돼요 Huge meeting 이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회의가 되는 거거든요 He has a huge meeting today Under a lot of pressure 또 Get a good night to sleep You have a big day tomorrow 빨리 자야지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 Get a good night to sleep You have a big day tomorrow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Big 보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Huge 를 쓰면 된다는 거 Don't you have a huge day tomorrow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Credit Courtesy Big 이 세 가지다 네이티브가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원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